어? 왔어요? 어 아 이게 말렸겠네 이거 아 이게 살았어야 돼 끝났다 이거 메꿔줘야지 아 끝났다 끝났어 아 끝났다 아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몇번 쏘였다면서요 다섯번 다섯번? 아니 몇번 몇번 사이에 한달 사이에 아니 몇번 아니 몇일전에 궁금했고 이거 알고있어 네 당일전에 개장일전에 응 또 그전이라고 아니 그리고 몇일전에 쏘였다면서요 그럼 몇일 장마올대 그렇지 장마올대 장마는 여름인데 겨울 다 됐는데 아니야 근데 응 내가 말을 안해도 그렇지 응 세탁기 쓰잖아요 네 그물이 나오면 맥혀 맥혀 딱 한번 놔두면 뚫어졌거든 이건 우리가 쓴 물이 아니고 2층집에서 빨래인게 내려온게 안 내려온거야 네 이거는 여태까지 터냈어요 네 저 이거 네 entries 얘 일부름 빠졌는데 4시간 보자 야 야 Ordrine След makers 네 아직 안돼요 네 3mm, 3mm 13미터 들어갔죠? 앞에 큰 눈덩이가 있었는데 안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지. 나한테 좀 찾아봐야 되겠네. 정화조로 큰 정화조로. 정화조로 간다는 건데. 여기 있어있으면. 그러네요. 그렇게 불편으로 돌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으로 올라가네. 어디서 하는게 큰 눈놈이 나온 거 아니야. 스프링. 아 그럼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스프링으로 작업을 하셨으니까. 스프링 그거.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작업을 하면. 아까 보니까 내시경으로 봤더니요. 저기 기름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편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거기에서 고압세 치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압세 Battery. 고춧가루 고춧가루 기름으로 막혔어 기름으로 노래졌어 메시가 앞에 노래졌어? 네 저기 말이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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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Syn Eco Gaw 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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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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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